펜프의 성공 펜프의 성공 펜프의 성공 아이고, 떨어뜨렸잖아! 명태가 떨어뜨렸어, 언니! 어이구,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이거랑 학생 누구야? 인재 언니! 아니, 빨리 좀 가주겠니? 그래, 안녕. 안녕, 반가워. 가만히 명찰 가야 되는 거 좀. 언니 거야. 내 거야? 야, 이거 언니 건데. 근데 이게 무슨 명찰이 왜 이렇게 LED야? 너 설마 초등학교 증명사지 흑백이니? 아니. 나 언니라 칼라야. 앉아, 앉아, 앉아. 더 같이 거리, 앉아. 누가 반장인 척해? 나 지금 예비 반장이야. 우리 예비 반장 뽑은 데 없어. 우리 뭐 하면 돼요? 시작. 어? 나 봤어. 나 봤어. 시작. 밀어봐요, 지금. 밀어봐. 나 반장이야. 초라, 나 반장이야. 아, 내 건가, 내 건가. 야, 얘 거울 공주야. 야, 얘 거울 공주야. 야, 얘 거울 공주야. 야, 나 선동이야. 저거 떴봐, 이봐. 나 반장이거든? 나 반장이거든? 다 앉아. 나 반장이야. 나 반장이야. 다 앉아. 나 반장이야. 나 반장이야. 너 뭐야? 나는. 어, 뭐라고? 아, 진짜. 아, 둘이 진짜 안 어울려. 아, 둘이 뭐예요? 음악 부장. 어? 나 얘네랑 친구 안 할래. 음악 부장은 모든 걸 노래도 해. 제발. 이제 노래 안 하면 폐출. 알겠어. 이제 게임 못 하겠어요. 저희는 그렇지 않네요. 우리 엄마가 가방 싸주는데. 야, 너는 다 죽었어. 너네 아주 그냥. 저 엄마가 가방 싸줬어요. 나는 건져내. 다들 아주 잔뜩 들떴네. 형, 제 거 먼저 깔게요.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털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제 거 무거워. 저는 손도 부잖아요. 오! 야, 뿅망치 있어. 아, 철저합니까. 이제 게임. 뿅망치. 한 번 더 묶어주면 안 돼요. 얘한테.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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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는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생각보다 부적절한 거 없어요. 저는 노래방 책이랑. 어? 리모컨은 왜 가져왔죠? 저희 집이 노래방인데 리모컨이랑 책이 사라졌는데 쟤 거 같아요. 아, 진짜? 선동으로 그러면 안 되지. 엄마 찾았어! 조용히. 엄마 얘야. 가봐요. 다 죽어왔어. 또 있어? 나 웃기게 생겼어? 어, 좀 웃기게 생겼어. 빨리 들어와. 저는 그러면 우리 불량해 보이는 학생부터 누가 요즘 앞머리 펌을 하고 다니나? 아, 학생이 안 좋아. 아침부터 열심히 펌 내고 왔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망했다. 망했어. 갑자기 공부 잘하는 척 해요. 통과자 같이. 그래, 꿈이. 그래, 꿈이. 야, 저거 커. 뭘 가져왔을까요? 으이그, 으이그. 으이그. 놀라지 마. 내가 엄청난... 뭐예요, 뭐예요? 나 맨 눈으로 볼 거야. 17일 후렴드에서 봤어? 17일 후렴드에서 봤어? 아, 우리 애 뭐야! 라냐 끓여먹을 때 너 못 쳤어. 우리 애 뭐야. 야, 너 청소장이다. 먼지 털잖아. 아, 빠진 소리 있어. 야, 야. 아, 빠진 소리 있어. 야, 목림. 바람 틀어. 야, 목림. 바람 틀어. 야, 목림. 바람 틀어. 바람 틀어. 바람 틀어. 그리고. 약간 냄새 이상하더라. 어, 귀엽다. 야, 네 앞머리 같아. 말이 잘해, 칼로라야. 내 엄마가 사준 거야, ratingshooting. 말 잘해. 엄마가 사준 거였다고 해. 최ORE. 이거 다시 넣어야겠니? 뭐. 너가 방이잖아. 으, 으. πά? 뿔어지지도 않아. 왜 이렇게 억세해. 깐 냄새 나야. 모두 깐 냄새하는데 토막아. 아니 퍼가 억세야 돼, 야 무슨.. 야, 당연히 퍼가 억세지. 퍼가 억세. 다음은 뭐가 되게.. 여기 있잖아, 철방철방의 소리가. 그치, 뭔가 알코올 같은 거 들고 다닐 거 같은 음악 부장을 보고 싶어. 그래, 그래. 나는 알코올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아. 음악 부장 말이 너무 평범한 거 같은데? 쉿. 쉿. 오? 오? 뭐? 이런 말은? 아니, 파이. 파이 싫어했어, 쉿. 쉿. 오? 손바닥 대. 왜? 누가 말을 그렇게 나쁘게 해? 아니, 손바닥 대. 몇 대를 원하십니까? 한 대. 다섯 대만 때려. 한 대. 다섯 대만 때려. 아! 아! 오은말, 오은말. 아니 반짜리 왜 지가 선생님이 척해요? 진짜. 다시 다섯 대려. 알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가 지금부터 감옥을 소개해볼 거야. 먹겠어. 음악 부장이야. 음악 부장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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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시끄러워. 원인이요, 그만. 안 돼! 안 돼! 우리에게 제약이 다쳤어. 저 언니가 저거 뽑았어. 야, 신녀 세트야. 그니까. 총살이. 아우! 아우! 누가 여길 잡고 그래? 어? 고기가 맞지 않아. 소리가 탓해! 아, 이렇게. 나 사이트라이닝을 처음 기억이 없어. 너무 오래돼서 가요. 한 20년 된 거 같아요. 아니야! 어? 어, 진짜로. 맞네? 어, 맞네? 죄송해요. 20년 됐어요. 네, 다음. 어머, 어머, 어머. 뭔데? 뭔데, 뭔데? You are my baby. 와. 어, 본박이 무슨 죄야. 나의 MPC야. 와! 나의 MPC야. 와! 효정아, 나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꽂았어? 이렇게 요즘 나와. 아, 정말. 어머. 음악 재생은 어떻게 해? 아, 이거. 아, 요즘 시대네. 요즘 시대네. 아, 괜찮아요. 망했어, 망했어. 넘어가, 넘어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거울 공주 한 번 봐볼까? 또 내가 와야지. 핑크 공주, 핑크 공주. 우리 공주님을 위해 한 번. 아, 고마워. 왜 수줍어해? 신발 달라난 거 봐. 달라난 거 봐. 어머. 아니, 거울 공주지. 그냥 공주 아닌데 왜 그러는 건데. 찾아가면 안 돼. 이게 뭐지? 뭐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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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누굴 들으려고? 그게 맞아? 내가 이런 걸 들고 왔네. 나도 모르게. 야, 페이스테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드디어 나왔네. 나 제일 한 번 못 친해질 것 같아. 나도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이번 컨셉 마트만큼 좀 많이 재수없게 해볼게. 좋아, 좋아. 충분해. 오케이. 그만. 과해, 과해. 과해 그만. 다음에 누구 나올래? 아린이. 그래? 나 문제가 많을 거예요. 오락보장. 저 이거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일단 나는 마이크를 들고 왔어. 오늘 이걸로 혼자 진행한다고? MC MC. 1세기. 오늘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빨리 때리세요. 뭐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받아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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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이가 몇인데? 아, 정말. 나도 우리 언니들 자랑하고 싶어, 제발. 아니, 넌 마지막이야. 그럼 내가 갈게. 반장은 뭐가 들어있을까? 반장 제발 보호통 안에 술 들어있어라. 아니야, 우리 반장은 내가 믿어. 내가 두 정백이면 어때? 안 어울려. 왜? 난 진짜 반장이다. 뭔데, 뭔데? 너네 진짜... 아직 하소구나? 뭐야? 뭐야?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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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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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소풍이가 지금 이럴 거야? 넌 진짜 콩이야, 반장! 아니, 난 다 괜찮을까. 얘들아. 너네 소풍이 지금 뭐하는 거야? 그건 여러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좀 이상하다. 양주 아니야? 거울공주! 양주라니! 근데 요즘 무슨 말 써? 아니, 너는 이게 다야? 어, 나는 이게 다야. 야, 금수저. 나는 얘네들이 다야. 알지, 우리 집 금수저. 어. 양주라니 네 얼굴만 해야 돼. 안 그래도 반장한테 붙여야 되는데 더 붙여야겠네. 배고프면 나한테 와. 야, 오늘 실수는 너다. 이제 너 가. 가자, 이제. 더 보지 않았어? 나, 나. 너 차이가 누구라고? 나. 응. 그럼 방금, 방금 누구라고 그랬잖아. 퀸이니 언니. 일로와. 너는 족발 없어, 이 집애야. 야, 왜 지오 언니가 아닌데 왜 지오 언니처럼 그래? 혜연이니까 지오 언니가. 아, 그래? 원래 팔은 안쪽으로 붙거든. 아니야. 일단 나는 미라클 3기야. 신입생이구나. 아직 키트를 못 받았어. 아, 그래? 그래서 난 곧 받을 거야. 포클레인 걸어. 그래. WM에 전화 지금 여덟 번째 했어. 이거 그래서 가져온 거니? 알았어. 그럼, 그럼. 진짜 너 덥나? 안 하면 안 돼? 덥냐고. 진짜 왜 덥지? 아니, 빨리 보여줘. 지오 언니! 지오 언니! 지오 언니. 진짜 우리 팀 너무 잘했다, 미라클. 아, 나 유알락 이렇게 닮았다. 아, 나 유알락 이렇게 닮았다. 아, 진짜 닮았다. 아, 이 반 이상해요. 우리 언니 최고지? 봐봐. 그거 이 방에다 붙여놓을 거야? 방이라니, 내 베개에 붙여놓을 거야. 모르는. 자. 이거는 우리 언니들 뉴 앨범이야. 와, 이쁘다. 이게 자그마한 8번째 미 앨범으로서 두 가지 패키지로 나왔다고. 혹시 포카 누구야? 포카? 아, 첫 개봉인거든? 아, 첫 개봉인거든? 아, 첫 개봉인거든? 야, 포토카드 공유 좀. 아! 아린! 유아! 왜 네가 난리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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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어저께 길가다. 나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거든. 대박, 아린 언니랑 지 언니 있어. 맞아, 아린 언니랑 지 언니. 너무 좋겠다. 누가 너무 예쁘다. 미연아, 아주 조용해. 미미 언니는 없어? 아무튼 얘들아, 만관잘부. 만관잘부가 뭐야? 많이 관심 주고 잘 부탁해. 난 이제 음악 들으러 가볼게. 안녕. 빨리 와. 아니, 생각보다 우리 애들이 건전하네. 그래. 왜? 누가 대파를 들고 다니겠니? 대파가 제일 문제 있었어. 자, 여러분. 콕콕 맞지만, 그냥 콕콕만 즐기면 재미 없잖아요. 아. 이게 뭐야? 아, 시현이 뭐야? 알아, 움직여. 김지현 낯가려. 다 보자. 이건 똥망창보다 더 안내립니다. 참, 참, 참. 아, 그러지 마. 잠시만, 이거 페퍼메트 아니야? 저예요.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가세요. 우리 이제 사이 틀어줬다고 기사 나올 거야. 자, 쓰레기처럼 걸지 않으실게요. 정말 어이없네. 저희 이거 왜 찍는 건데요? 우리 상처만 났는데 왜 찍는 건데요? 스마일 랄랄랄라. 만관잘부. 이야. 라린이가 스마일 좋잖아. 맞아요. 할리갈리 잘하잖아. 아, 미니게임이에요? 오. 아, 이게 스마일 게임이 아니구나. 무섭다. 콩작, 콩작. 와우. 오우! 시-작. 잠시만, 이거 페퍼메트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어, 안 될 거면. 난 글인 것 같아. 아린이 쌤. 어허. 저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한 명 부전승, 부전승 해야지. 아니면 네가 부전승해. 일곱 명이니까. 그래? 그럼 내가 부전승하고? 네. 미미 언니랑 소나 언니 아, 그럴 줄 알았어. 재밌겠다, 저 둘. 미미 언니랑 지효 언니 지효 언니, 지효 언니, 지효 언니 이렇게 딱 했습니다. 오케이. 소나먼트 식으로 1라운드는 그러면 어디부터 할까요? 미미 언니 팀! 아휴... 저희가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가 안 되면 어떡해. 진짜 웃겨, 반응 잘하고 있어. 미미가 먼저 할래? 어떻게 하는 거지, 한 번만. 먼저, 내가 많이 이렇게 잡았어. 그럼 넌 옆에 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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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휴, 이거 살짝 깨져. 그것도. 이게 맞아요? 리드송 하나 좀 만들어볼게요. 오, 리드송. 달걀을 깨자, 달걀을 깨자, 달걀을 깨자.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못 한대요. 아, 그럼 다 같이 여쭤볼까요? 넷, 넷. 달걀을 깰까 말까 고민되는 균! 시작! 시작! 잠시만요. 혜연이 이상해요.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빨리 하고 싶어도 우리가 안 될 수 있다고. 너무 느린데, 나는 너무 느린데, 무서웠어. 시작!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아, 나 못하겠어요. 언니, 야바위를 해요. 쉽지 않네요. 제가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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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민현이 잘한다. 언니 잘하는데, 얘?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애들, 나 거기 살짝 금 가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오늘 좀 금 가있네. 어, 살짝 해보자. 형 잡아요. 잡아서 열어야 돼. 잠시만요, 이거 패터메트 아니야? 오, 오늘. 맞아요, 패터메트 맞아. 그치, 여기 걸려. 시작! 네? 뭐야, 이게? 아, 맞아, 맞아. 잘한다! 야, 할리갈리야! 할리갈리야! 아니! 유아 씨, 내가 이긴 건가? 내가 이긴 건가? 야, 누나!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진짜 너무 바보 같았죠, 싸이? 우와, 참 어려워. 야,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직 이해 못 했어요. 우리 무조건 한 번씩 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할게요. 자, 시작! 쿵짝쿵짝쿵짝쿵짝쿵 자, 지효 승! 이 게임이 어렵네요. 이해를 못 했어. 자, 처음! 두 번째 우승한 사람 누구죠? 저랑! 미미 씨. 나와서 체결할게요. 얘네가... 디던, 디러니! 디던, 디러니! 디던, 디러니! 네! 자, 해보도록 하죠. 네. 그쪽에 먼저 공격할 분야예요. 네, 제가 먼저 공격할 분야예요. 시작! 고! 와, 범풀었어. 야, 디미야! 우와, 잘 들었어. 디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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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베이비! 디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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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디러니! 야, 디러니! 네가 잘한다! 잘하는 거 잘했어요. 뭐야? 아니, 그게 뭐야? 디러니! 디러니! 딸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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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딸! 너무 무서워요. 시작! 달걀이 깰까 말까 고민제는 끝! 콕! 콕작 콕작! 탈락! 아린이 탈락! 자, 김미연 대 김지효 지효씨 저도 그게 헷갈려 탈치고 아린씨가 노래 리드해주세요 제가요? 네, 마이크 갖고 왔으니까 셋, 넷! 달걀이 깰까 말까 고민제는 끝! 아, 자! 지효! 지효! 끝인가요? 아이고, 이거 연습게임이야 마미야, 마미야, 마미야 이거 해서된다고! 천천히 해주십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아까 예비게임 1등 하셨는데 그래도 베네프 좀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1위는 없네요! 어? 그거 필요 없는데요? 저는 서쿨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옆에다요? 가자! 오케이 limuth let's go spino o i wanna rock rock you like this rock you rock you like this rock you rock you 너δή Butter 나 안에 뜨게 해니 하우스 오윤 딜바스 울래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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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에헤헤 에헤헤 이현이가 아무도 없었어 에헤헤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했어 손 에헤헤 이현이 아니 이 설명이 너무 웃기다구요 지금 에헤헤 이현이 몸으로 빈다고 그래서 효정 언니 옆에 있으면 안돼 에헤헤 탈락자가 곡 선정하고 결단해주시면 됩니다 이현아 너 필대로 곡 선정 재밌는 걸 다 틀어야 돼 방금 노래는 시크릿 선배님은 마돈나 로 하겠소 마돈나 마돈나 아니고 마돈나 마돈나 자 음악 주세요 자 중간에 미션 들어갈게요 미션 있어요? 네 한 번 앉았다 일어나기 섹시하게 그렇지 그렇지 허리 들어주세요 허리 흔들어주세요 안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난 안건대 넷 모아 진짜 진짜 이길 바랍니다 다크 원세션 이스턴 헤드베이디 헤드베이디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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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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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진짜 나이크 들고 있어 하하하하 야 나 언제 맞았어? 무기예요 무기 안녕 야 그거 무기 아니야 왜 승희언니 거의 날아가던데요? 하하하하 거의 승희언니 내 핑계 쳤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요 힘들어 애프터스쿨 선배님의 아 아 이렇게 뚜리아 오케이 이렇게 뚜리아 뚜리아 뭐야? 이야기를 하던 바 뚜리아 뚜리아 하하하하 자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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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을게요 하하하하 자 오마이걸 여러분들은 요정이에요 네 자 발차기 금지 발차기 금지 내 몸이 없대 어 뭐야? 내 몸이 없대 힘들어 내 몸이 없대 여러분 앉아서 이거 보면 해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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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에 아 하하하 하하하하 야 주요 힘 진짜 아 поним intel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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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네, 이 정도면 우리 비니 씨가 아주 필사적으로 버텼기 때문에 비니 씨의 우승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승이요? 아, 비니 씨의 우승이랬다 바이킹 탄 줄 알았어? 어, 링마벨로 가겠습니다 링마벨 나 잠깐 여기에서 못할 거야, 무서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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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지러워 자, 여러분, 방향 바꿔서 줄게요! 우우오 함께 사랑해요 자, 칭찬해 빨리,енные, mente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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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어장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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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이렇게 해 이번엔 손쓰기 연기한 거야 깔끔하게 축하드립니다 자, 슬라큐스탄 뭐해 이 게임이 있는데 그니까 맞네 제가 한번 고를게요, 이제 신나는 노래야 취미야, 노래 많은 제스처를 아, 얘는 지금 한다고, 주면 아니, 림싱크 주세요, 림싱크 아니, 얘 뭐 하는 거야, 대체 미션 안 주시나요? 베이베, 몇 시까지 뭐야, 이 노래? 시작하여 하네 헤어지기 싫어, 어떡하든 아, 지금 수아도! 이거는, 유시아! 와, 유시아도! 오 마이 갓 이거는! 진짜, 현종언니가 딱 같은 거래를 잡았는데 이화가 거의 이렇게 말았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양아님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허탈했어요 허탈했어요 아, 호미니 선배님의 이름이 나 이름 차셨거든 나 이름 차셨거든 안 나오네? 이모씨야 콜라 쐈어요? 세요 콜라 쐈어요 세요 콜라 쐈어요 어? 아싸 동그란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아 얘는 왜 약을 해요? 아직 버튼도 아니잖아 운동만 해 L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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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몇살이에요? 남순규가 아니여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잠깐만! 어떻게 할까요? 결혼이 없었지? 야 이거는 완벽해 아, 춤 뭐예요? 이러나 봐서 흑발력장, OMC 고등학교 배유빈이 위 학생은 짠 선발대회에서 우스한 선발력을 보여주어 타이보금이 될 뒤에 이 상상을 투여합니다. 이 상상은? 오우! 안 돼? 이거! 맞아! 자 여러분! 드디어 요리짱 교회를 통해서 짱을 이제 뽑을 거예요! 자야다! 안녕하세요! 앉아주세요! 제 에리엄! 맞네! 김도 없네! 김 없이 어떻게 써? 제일 쉬운 거! 초성 게임! 간다! 성공한 사람만 김을 맞을 수 있는 거야? 너무하네요! 근데 이건 다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렛츠고! 다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100개는 지금 없는 거예요? 네! 청소는 이제 청소 부장이 정해주세요. 저부터 할게요! 이렇게 쭉! 네! 이거 늦을수록 안 써!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어디서 할지 가입해보면 돼? 아니 여쭤부터 하는데 얘가 한 번도 안 돼! 얘가 한 번도 안 돼! 얘가 한 번도 안 돼! 나! 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초조! 후자! 뭐래? 효정! 혜자! 효종! 혼자! 휴지! 유빈 씨! 효조는 누구예요? 쳐봐요! 아 오케이 알겠어! 귀 7개 주세요! 바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6개지! 6개죠! 대근 없어요! 햄! 노래방! 야 미연아! 니가 골라봐! 아 딕션 테스트하자! 딕션 테스트! 좋아! 좋아! 딕션 테스트할까? 어쨌든 한번 해야 돼! 청소 부장이 햄 제일 좋아하니까 딕션 테스트하자! 어이가 없네? 7! 문제 주세요! 1! 뱁 rent 그러니까 외계인이 우리 생각을 읽고 우리 생각을 우리가 다시 생각토록 해서 그 생각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거처럼 속였다는 거냐? 오! 안초초콕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던 안초초콕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르칩 나라의 아! 아!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싶어서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싶어서 잘라! 아니 아까 그렇게 나를 방해하더니 저 갈게요 하이라이트 고려 공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러니까 외계인이 우리 생각을 읽고 우리 생각을 우리가 다시 생각도록 해서 그 생각에 마치 우리가 생각한 것인 것처럼 속였다는 거냐? 중각에 거친 것처럼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하 알겠습니다 넌 촉촉하고 초지면 아니고 안촉촉하고 초지면 안녕 고려 고교 교복은 고급 교복이고 고려 고교 교복은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 와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외계인이 우리 생각을 읽고 우리 생각을 우리가 다시 생각도록 해서 그 생각이 마치 우리가 생각한 것 땡 아 아니다 너무 아파 아리 나 어떻게 이렇게 된 거니 나는 단무지 없고 핸드 없다고 참치 깻잎! 나 좋아해 나도 참치니까 참참치요? 어 좋아요 아 이거 근데 안 옆에 불복이잖아 갈게요 셋 넷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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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셋 넷 참 참 참 아이고 잠시만 아이고 잠시만 나 잠시만 لو 잠시만 언니 저 오늘 진짜 잠시만 보고싶어요 언니 저 오늘 진짜 잠시만 보고싶어요 잠시만 저 잠시만요 아하핵 아가핵 잠시만요 땅! 너 미미 해줘야지. 간장 해줘. 잠시 먹고 싶어요? 오케이! 짠 짠 짠! 다음 경 시금치 쉬운데? 맞어? 구구단 하자, 구구단! 구구단 갈까요? 네! 지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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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거라고 나부터! 얌생이! 이렇게 갈까요? 그냥 쭉? 네, 이렇게 쭉 갈까요? 네. 시-작! 2, 2, 3 발! 아 notifications! 2, 2, 3! 2, 2, 3! 2, 1, 2, 3! 선생님 손가락 개수 세 보세요! 발. 계속 미쳤나봐. 흑역사다. 이건 진짜 흑역사야. 이거 나보다 좀 했는데 이거.. 이건 똥벙차기 보다.. 이건 똥벙차기보다 더 안 힘들어. 아니 4살도 요새 해요. 5단을 해. 죄송하지만 저희 5단 넘어가지 않을게요. 저희 보호 차원에서 5단 넘어가지 않나요? 오이 심심 자 유아영 4,3 12 13 빌딩! 아니 이런 걸! 아니 이런 걸! 왜 오이 풍부해도 오이 양치 했으면 됐어 왜 오이 소박이! 언니 맞출 생각 말고 이런 거 했어야지 6,5 6,5 35 6,5 30 아 나 왜 이래? 6,5 저 나 이거 긍정창이에요 왜 나도 팔도 있는데 왜 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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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에서 28 5,1 5,2 5,2에 이어서 5,1 아 또 팔 해줬어야지 Q,2,3 Q,2,3 4,3 Q,2,3 Q,2,3 키워드 노래방 나도 노래방 Q,2,3 키워드 노래방이 뭐야? 키워드 뭐 사랑하면은 FTA일랜드 무은 주는 사람보다 많이 사랑한 줄 나 진짜 못 찾았어요 나도 또 못먹겠네 Q,2 외로운 날들이여 이제는 안녕 오케이 Q,2 어제보다 오늘도 많이 사랑합니다 Q,2 오르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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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찜 선배님의 시간아 멈춰라 불러내는다 시간아 멈춰라 반장 반장 점수 보자 한해 진나 가위바위보 안 돼! 신나! 가위바위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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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답게 해. 안 돼! 신나! 가위바위보! 웃겨! 딴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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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 남았습니다. 네! 정국야! 눈물이 흘러 이별인 줄 알아 끝났죠? 아우, 진행만 하지 하나도 못 왔네. 자, 다음 재료 주세요. 천상! 너 지식이 뭐 이렇게? 언니, 처음 할...괜찮아요? 미미야, 너 처음 하래, 마지막으로. 너 괜찮아? 나이버 할게, 내가. 아, 지효 먼저 간대요. 땡큐 쏘머치! 호형! 호텔! 탄! 가스! 불가! 사인! 손해! 이도! 음악! 캔디! 미사! 게르! 만둑! 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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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류만둑! 게류만둑! 게류만둑 아니에요? 아니, 저희 이거 왜 찍는 건데요? 저희 상처만 남는데 왜 찍는 건데요? 아니, 우리 미미! 우리 미미랑 상처만 남겨요. 자, 이거 깔끔하게 미미 빼고 다 우왕으로 해요. 걔는 뭐야, 만불? 걔는 많이, 많이. 야, 걔는 만불이네. 아니, 근데 이거랑 제욱이랑 같이 넣어야 돼요? 네,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언니 지금 되게 건방진 바론이었어요. 뭐, 저거 다 넣어야 돼요. 참치 못 얻는 사람도 있는데, 죄송해요. 나도 참치 못 먹는데. 무라이걸 멤버의 벌자리 두 가지 상관. 오마이갓! 천여자리, 물병자리. 저요. 승희 언니요. 나 아니야! 유아! 맞아, 맞아! 물병자리 맞아! 맞아? 맞아? 정수부장! 효정 언니, 미미, 유아. 유아! 그래! 아니, 검정 고무신을 하느냐고. 아니, 저 다람쥐하고 쥐같이 생기지 않았어? 미랑쥐! 효정 언니, 미미, 유아, 승희, 지효, 비니, 아린이. 맞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쥐같이 생기지 않았어? 다람쥐야. 다람쥐 대장이잖아, 얘가. 오늘 그냥 안 먹고 가겠는데? 간장! 없다! 은옥 부장! 두 명! 아린이! 비니! 왜 안 해주는 날! 너는 왜 안 해주는데? 너가 오영인데. 공주! 얼공주! 열한 번째! 아, 진짜! 저 못 먹겠네! 이거 알려줘야 되거든. 잠깐만, 진짜 누구 나와있지? 영어랑 무비 언니랑.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잠시만 먹다 끝나겠어. 완전 찬스라 데잇대. 정석구장! 여섯 갈래. 오로구장! 세 갈래. 두 갈래. 일곱 갈래. 네 갈래. 오로구장! 열 갈래. 세 갈래. 세 갈래. 세 갈래. 세 갈래. 세 갈래. 세 갈래. 아니, 김도 없어. 쟤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밥이라도 있어야지. 아, 미워. 이거. 아, 미워. 헐. 아, 미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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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빈이가 재료가 진짜 김밥 재료다. 난 진짜 김밥 재료. 야, 근데 이걸 만든다는 거 대체 어이가 없는 거야. 왜? 말이 돼야지. 김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무슨 김밥을 만들어. 오, 야, 승희야 진짜 맛있겠다. 괜찮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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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짱. 위 학생은 짱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요리 실력을 보여주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 에? 무슨 말투야? 비즈 상장을 수여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누군가요? 빈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저예요. 따라오세요. 따라와. 어디까지 꺾을 수 있나 한번 따라와 봐. 네 곡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춘죠? 한국씩만 맞춰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반장 이렇게 해요. 나 뭐지? 아 헷갈려. 왜 몇 글자야? 제가 정답이라고 외치면 나와서 이제 좀. 아 오케이. 한 곡만 맞춰도 되니까. 바로 바로 합시다. 바로 바로. 인생 실전입니다. 오케이. 갈게요. 거울 공주. 거울 공주. 미스터 추. 에이핑크 미스터 추. 오락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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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 미라클. 노노노. 나도 노노노. 나도 노노노. 귀여워. 군덩이요. 이거 뒷모습 보여줘야 돼. 아니 얘 다리 너무 귀여워. 야 뒷모습 좀. 오이 우리 아까봐요. 혼자 슬퍼하면 어떡해. 하나둘씩 불이 꺼져가는 공간 속에. 내가 널 지켜줄게. 가자. 마지막. 넌 노노. 혼자 가냐. 넌 노노. 혼자 나를 향해. 항상 미치는 중인데. 넌 노노 이제. 나와도 두 개를 맞춰야 되는 거야? 미스터 추 라고 하자니. 아 나 이거 맞춰야 되는지 몰라. 갑니다. 이렇게. 누가 꾸장. 빨간 맛. 누가 꾸장. 티아라 선배님의 야야야. 선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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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부. 롤리펄리. 아 야야야야. 아. 오케이. 호. 롤리펄리. 롤리 롤리펄리. 롤리 롤리펄리.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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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다시 내게로 닿아가서. 잘해. 마지막 한 곡 맞힌 거야? 진짜 모르겠어 근데. 미미. 아 네 이름 이거 이거. 아 저 뭐냐. 청소부장. 에프엑스의 핫선머. 선두부장. 에프엑스의 피노키오. 에프엑스의 피노키오. 아. 에프엑스님의. 그래. 선두부장. 에프엑스 선배님의 포워드. 표정. 아니 음악 표정. 에프엑스의 첫사랑님. 에프엑스 아니에요. 아 그래. 모르겠네. 에프엑스의 피노키오. 예고.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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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 선두부 선두부. 선두부. L Kathryn Stops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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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talk about love 모두 휘파람을 불며 오늘 날을 터지라고 했더니 이젠 모두 안녕 내 애교 섞인 목소리는 오빠만 부를래 이거 어디야? 네! 빈약회! 빈약회! 썸! 정기고소요 썸! 정기고소요 썸! 정기고소요 썸! 맞는 거 같아요! 요즘 따라 뭐 이런 거 나왔던 거 요즘 춤춰 춤춰 아 언니 맞어 춤춰야 되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썸 틀어주세요 지금 아 이 언니 왜 하는 거예요? 언니 뺏지 마요 왜 뺏어 이거 왜 뺏는 거예요? 아 왜 그러는 거야? 이거는 썸이 아닌가요? 유아씨 제 거예요 아니 성격감기 제가 썸이 아닌 성격감기인 거 같아요 소정씨랑 유아씨가 같이 즐겨주셨으니까 어머 아 예스! 러빙유! 저는 소외 당했는데 성격감기에서 소외 당했다고요 지금 아 왜 그러는 거야 소외 당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함! 아이 보러스상 틴트하고 긴 생머리군요 어? 야 해! 왜 이렇게 잘해? 긴 생머리 아니다 긴 생머리 아니다 어? 넌 나만 생각나는 건데 어? 아 아 기다려 우리 긴 생머리 아니다 언니다 언니다 나 어떡해 이제 어떡해 이제 어떡해 어? 1년 남았어요 네 진짜 안 들리네 미르크! 미르크! 맞아 맞아 너에게로 떠나는 여행 맞아요 야 잘한다 너에게로 가는 여행 너에게로 떠나는 여행 맞아 맞아 너에게로 떠나는 여행 거울공주 거울공주 나에게로 떠난 여행 나? 어? 내가 다시 얘기했는데 얘 말하기도 전에 다시 얘기했어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와 맞아요 야 잘한다 너에게로 가는 여행 너에게로 떠나는 여행 맞아 맞아 너에게로 떠나는 여행 선생님이 나라잖아 그래, 가자 안 그래 둘이서 무대하세요 왜? 왜? 나 기사 나 기사 나 기사 나 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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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이거봐 야 버드 선배님 버드 선배님 버드 선배님 뭐다 야 야 너 뭐 기사다 말투 말투 여기 바로 움직여 나야 이거 보여주겠다 두사 웃어 야 야 야 이건 진짜 어렵겠다 거꾸로 아닌 게 어디야? 느리게 주는 노래예요 네 아 느리게 느리게? 미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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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소녀 땡 거울공주 샤샤샤샤 샹하이 러브 아 산다보 산다보 상하이의 로맨스 후 오 춤 레츠고 뭐야 아 이거 뭐지 네 이거야 이 잘하네 아 잘했다 아 다 맞힌 거였는데 자 같은 계열의 문제 한 번 더 갑니다 네 네네 이랜 부장 네네 이랜 부장 솔직히 선두부 잘랐어 솔직히 선두부 나 혼자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아 잠깐 언니가 해준대요 아 이거는 뭐야 어떻게 하세요 어떡하지 아, 얘들아 진짜! 애기 3명이 좋아하네 아주 그냥!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진짜 비참하게 하네! 발음 안 좋으시면 컵블레인 걸 거예요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 손만 잡으려 말고 어? 날 안아 봐 아, 이거 아닌데! 뭐냐? 나, 목 감은 채로 나 좀 알려줘 제발 느낌을 봐 느낌을 보라고? 어떡하지? 여러분! 아, 음악 부장! 아이비 선배님 유혹의 수다타! 나는 줬다! 난 줬어! 어떡해! 아야! 아니, 바닥 쓸어주세요, 바닥 쓸어주세요! 난 날 유혹하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디레레레레레레 It's somebody's doing it 도둑이! 이 밥을 챙기! 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표님의 문제 하나 더 갑니다 네! 오늘따라 유난히 웃지 않는 내가 왠지 슬퍼 보여 어? 뭔지 아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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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 있냐는 나의 말에 괜찮다며 두 개를 돌려 거울 공주! 아이유 좋은 날! 아이유! 거울 공주! 아이유 너랑 나! 아이유 선배님 거 아니야 아는데? 아이유 선배님 거 아니야 너의 눈물 한 방울에 내 하늘은 무너져내요 이거 약간 발라드인데 느낌이? 깊게 내쉬는 한숨이 내 맘을 찢어 그래 이거 발라드야 난 너의 빛이 될게 아 너무 어렵다 그림자를 걷어줘 자! 미라클! 블락빈 선배님 그리고 빛이 되어줄게! 아 아니요? 그래? 그 천사 같은 얼굴이 뭐라고요? 난 죽어버려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겐 숨기지 않기를 원해 아 뭐야? 그 천사 같은 얼굴로 아니야! 혼선을 주지 마세요! 무슨 노래예요? 가수인 뜻만 살짝 주시면 안 돼요? 초성 팀명이 바뀐 노래 음악 부장! 하이라이트 선배님들 네! 네!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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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와! 와! 예! 작은 상처 하나로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야! 저 인사 알지? 몰라? 내가 맡겨면 해말벨에 얼굴 찌뿌리지 말아요 웃는 게 다 예상 그렇게 생각하니 여전 가지 말아요 눈물 보면 내 맘에 나 아파 오 오 자! 2 Sofia 마지막 한 문제로 나는 가만히가 없어 오케이 와우 went chari ike 네! 너도? 한 번만 아, 노래 중에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두 개는 알겠어 나도 두 개는 알겠어 라송 맞아, 라송 다들 파 맞아, 거울 파 거울 공주! 라송! 아는데 아 도대체 위, 아래 위, 위, 아래 뭐지? 위, 아래? ~! 버블버블밥밥 마지막! 아, 랏쏭 랏쏭 가야지, 랏쏭!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아니야? 좋아야 될까? 랏쏭 춤쨍! ONG 고등학교 유시아 위 학생은 짱 선발대회에서 신명나는 댄스 실력을 보여주어 타입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점을 수여합니다 2015년 4월 22일 ONG 고등학교장 유니버스 자, 이제 10초! 모든 카메라가 이 말씀하셨는데 하나, 둘, 셋! 쑥 들어가서 나 가져와야지 자연감이야, 자연감 와우 가까이 가면 감독님들 갑자기 헉 하하하하 지금은 또 노래장을 뽑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네 내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오 마이 갓 타임이 참 별미워 오늘 말도 좋아 아, 새벽에 아, 새벽에 불쑥 어, 이거 어떡해 약간의 혼동 멀티스 멀티스 그렇지만 잘할 수 있죠? 네 멀티 플레이어 네 나 독수리잖아 나도, 나도 이렇게 쳐 제가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가 빠를 것 같은 승희씨부터 나 나 할 줄 알았어 네 미라클이니까 할 수 있어 아아 미라클 화이팅 제가 뮤직 큐 뮤직 큐 오 오 오 오 오 마이 갓 타임이 달 미워 오늘 아침 날 마주쳐 가사가 안 나와 가사가 안 나와 가사가 안 나와 이게 뭐야 머리는 엉망인데다 상태가 말이 아니야 모른 척 지나가죠 내 맘이 아, 터치 아니에요 나 터치할 때마다 눈물 수 다가온 뒤 눈치듯 지는 너 나한테 모르겠어요 라를 일으켜 다 다 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 오늘 아침 날이 안 흘려 이거 봐, 안 터치가 노래, 노래 아, 새벽에 아, 맞아 울 수 아니, 이거 돌피다 모르겠어 이거 불러쳐야 돼, 노래 이게 잘 안 들려 라를 일으켜 다 미라클이 화났어요 네 어마이걸 노래 부르면서 화났어요 안 부르는데요 다 다 다 승현 씨 노래 부르세요 다 다 다 다 탈라 노래 안 불러요 네 술 술 술 깊은 산 속 옹달쌤 누가 와서 만나요 와, 뻥니까 깊은 산 속 옹달쌤 누가 와서 만나요 새벽에 토끼가 게임 하다가 일어나 슬저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세 개 맞추셨어요 네, 게임하다까지 네 개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이 오이 잘했네요 어려워, 이거. 다음 순서는 UCS. 왜요? 저 진짜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제가 먼저 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타자 빠른 게 그게 아니야. 난 언니, 나 진짜 오케이. 가요? 네, 가요. 뮤지큐? 뭐지, 노래? 아, 비밀장원? 노래 불러야지, 노래 불러야지, 노래 불러야지. 아침 햇살이 나 두드리면 너 왜 머물렀다 가는데 이건 쉽다.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노래 안 보여요. 손을 잡아, you and me. 끝까지. 소중한 혼자만의 장소. 화사가 오래 걸려. 젤 싱거 걸렸는데? 젤 싱거 죽긴 하다. 노래를 부르겠는데요? 지금 어려울 게 나올 타이밍이에요. 언니, 언니 해요. 제가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올려주세요, 승희가. 뮤직 스타트. 두 곡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타임이 참 얄미워. 오늘 마주쳐. 벌써. 이게 뭐야. 머리는 엉망인데 다 상태가. 날이 아니야. 모르는 척. 지나가죠. 아, 쉽네. 이것도. 독수리, 독수리. 마맘이. 눈물이 날고. 뭐야! 눈물이 날고. 뚝. 나타난 뒤. 멈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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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 뿜뿜한 빛. 안무. 야, 뭐야? 모르겠어. 나 저거. 눈물보라를 일으켜.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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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도 닦지 말고. 코도 닦지 말고. 코도 닦지 말고. 코도 닦지 말고. 노래, 노래. 이 각이야. 이 각이야. 이 각이야. 오 몰라서. 숨을 꿈. 자제. 잘했다. 근데 이거는 가사를 모르겠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눈도 감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점점 주지도 말고 움직이지말 아니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근데 이거 재미있었지 않았냐? 움직이지말고 언니. 언니가 웃기게 부른 거야. 언니가 웃긴 부른 거지. 애개선 거 같아. 네, 미미 씨. 김, 미미. 미미 은근 잘할 것 같아. 왜 그렇게 걸어오세요? 잘 걸어주세요. 미미 씨는 또 직접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막이 빠를 거예요. 미미 큐! 김일자만 나올 때. 아 노래 들을 수 있는 거야? 김 미미 씨 노래? 몰라. 래퍼의 노래? 모른다니요? 노래 좀 부르세요. 너무 불러주세요. что она мне не HELP работают слом. 잠 с начала. 刚才ν. 김, 미미. 네 감상 You and me 선생님 노래야 노래 안가에서? 선생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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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면 노래하는 노래 조금만 기다리면 곧 만나게 되면 노래 안하는데요? 알게 될 거야 My dream is over 너무 웃기다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아빠가 간다고 뽀뽀하시고 하실 때 저 다고 뽀뽀하시고 또 만나요 맞아요 또 만나요 내가 누가 좀 맞았죠? 아빠가 출근할 때 오빠가 간다고 그러셨지? 맞는 말이네 최후의 음식 아린 씨 무기 장착하고 나오셨고요 관심 받고 싶어 하네 관심이 없잖아 관심이 없잖아 내가 줄게 나의 빈이 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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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햇살이 나의 빈이 젊어 둘이 다 헬로 흘러 아니 이거를 안 해 그거 버려 제발 야 이거 치라고요 안 남은 빈이 젊어 young 안 돼요? 그냥 해! 아무거나 써! 나도 아무거나 썼어! 까빼리 써! 나도 안 써! 악어 울리야! 댄스! 노래하세요! 조금만 기다리며 알게 될 거야 내 희일 전화 아니, 지 파트만 기억해 안 나고? 아니, 저기요! 자기 파트만 부르겠대요, 지금! 어떻게 얘기해서 갈까요, 선생님? 이거 거의 뭐... 나 지금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 같아! 늪지대가 어떻게 하죠? 네! 그려하는 걸 아침의 소리 아니, 아침에서 지났어요! 아니, 아침에서 일주일이 지났고요! 늪지대가... 아니, 그거 말고요! 비밀처럼 들으시라고요! 악어떼를 지나서 가자 악어떼를 기어서 가자 아니, 지금 아린 씨 여기 MR에 지금 이거 불렀어요, 악어떼! 악어떼를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거의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아린 씨 네, 따라, 따라, 그만, 그만! 악어떼! 노래를 한번... 뮤직! 큐! 악어떼! 나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오 마이 갓 라이 미자 면 미워 오늘 빠져나? 마주쳐 가자! 맞아요? 이 계곡... 누를 좋아해주실래? 엉망이 미워 현상 탱가... 말이 아니야, 모른 척 오오오! 와! 이거 아니다, 아니다! 오오오오! 지나가 저... 첫번째 내 맘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단뒤 오, 쉽다 이거 봐 노래 보자! 가득 멀어지는 너 동물보라를 일으켜 따 따 따 따 따 False 동물보라 오오오 깔끔하네 다 맞춘 것 같아요 쉬웠다 찬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청깡청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어디를? 네 깡친이에요 어 오! 깡충인가?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보다 깡충이다! 깡충! 깡충! 보다 깡충! 아니 저 옛날에 그런 글을 본 적 있는데 토끼가 무서운 이유 깡과 총이 있기 때문 진심! 그래서 깡이랑 총이 있어서 진심 그래서 토끼가 무섭다고 그랬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 토끼는 귀여운 친구야 아니! 너도 그릇에 헷갈렸지? 김효씨는 그게 정답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다! 야 빈이 잘할 것 같아 네 노래 틀어주실까요? 뮤직챗! 뭐야? 오! 오 마이 갓 타이밍 참 얄미워 오 내 같은 날 마주쳐 마주쳐! 이게 뭐야 아니 효정씨 게임 진행 좀 해주세요 언제 내려가? 딱! 아 이거 쉽다 쉽다 방심할 때마다 불숨 나타난 뒤 하엉치듯 멀어지는 너 동물보라를 위로 켰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너무 쉬운데? 약간 힘든 내 같은 그림이야 만족까지 정답! 내 나타난 뒤 내 영 친구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선생님.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팔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팔 머리, 어깨, 발, 무릎, 팔 머리, 어깨, 무릎, 입, 코, 뒷 아, 그러네. 이 코의 입이다. 이 코 긴가? 너의 눈 코, 힘을 만지던 네 손 길게 자기 손톱까지 다 아, 시끄러워. 아, 귀 코귀야? 귀 코귀야? 아, 귀 코귀야? 너무 잘생겼어. 머리를 Perspw 노래 정 노래 정 배영지 아, 진짜 언니 얘가 주인공이에요. 위 학생은 짱 성발대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어 타의 모험인 대역계 이상증을 수여합니다. 2015년 4월 21일 O&G 고등학교장 유니버스 이거 바로 저예요 잘하네 잘한다 미라클 아니야? 손전문 보여줘 산동문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확인해 우리 잔인하게 갈 거야? 잔인하게? 아니야 김주한테 진다고 혹독하게 갈 거야? 찾아요 혹독하지 그리고 변형을 하면 안 돼 물건이 뭐 수박이 나왔는데 수박을 잘라서 놓고 이러면 안 돼 하나를 통째로 어디인가 할 수 있다 언니 수박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누군가 수박 있을 거야 수박 있었으면 좋겠다 나 좀 먹게 네 아유 내가 첫 번째라니 첫 번째로 뽑으면 좋은 게 있어요 안녕 잠시만요 네 3분 안에 준비시고 다시 올라가시면 돼요 머미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내려가도 돼요? 마음대로 잘할 때 벌써 뽑으셨어요? 아 이거 하나? 다섯 개? 이거를 제가 숨겼다가 다시 가두면 되는 거죠? 네 쉽다 꼬카콘 꼬카콘 역시요 일단 몸부터 뒤져 근데 몸을 숨기면 너무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바랬어 이거 두 손째로 끝이 아까도 제가 내 바지에 뭐 들어갈 거 같아 근데 내 생각에 아린이는 잘 못 숨길 거 같아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 아니야? 너무 티 날 거 같아 잘 못먹는 거 아니야? 잘 못먹는 거 아니야? 3분? 오히려 뭔가 들어있을 거 같은데 다 넣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음식물 쓰레기처럼 2분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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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2분? 2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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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 눅눅해지는 건 괜찮지? 안 돼요? 2분? 3분? 다섯 개월해 누구야? 누구야? 이거 왜 끝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부서지면 되잖아요 끝까지 제발 야 왔다 왔다 쟤 카메라 들고 오네? 어? 저거 아니야 카메라? 야 너 카메라 가 아냐 카메라 내놔 카메라 부셔 왜? 그게 그거 카메라 부셔 그거지 음식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기 안 해주시면 카메라 부칠 거에요? 회사 오시겠어요? 그거 엎드렸어 될 거 아니야, 너는! 전 4번 설마... 문친 아니겠지? 일단 내세송이 있고요 여기지 원래 바나나를 이었다고 알잖아 똑같지? 전 가볼게요 지안나 지안나 나 미안한데 바나나를 일단 하나 땄어 야 야 이거 먹어 몰라 그 바나나는 근데 아닌 것 같아 바나나 손 다발 중에 하나를 딱이면 땄어 내가 내가 웃어 뭐라 하죠 바나나? 갑자기? 난 다 까놔야겠다 바나나는 내가 깠어 내가 다 부숴었어 지금 지효 같지? 지효가 왠지 제일 잘할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이게 운이야 이만한 거 걸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 마이 갓 나 갈게요 바이 바이 와 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 나 왜 이거 걸린 거야 진짜로 상상치 못해 상상치 못해 이 차 이제 가죠 이 차는 이제 나가죠 이거 문 좀 열어달라고 해주세요 문 열린 차 온다 시간대 숨겼죠? 문 잠깐 주세요 문 잠가 열어주지 마요 그 열쇠 저한테 주세요 차키 차키 저한테 주세요 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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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이거 스타렉스죠 너네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잡다 못 잡지 네 뚜루뚜 이렇게 지독한 사람 저뿐인가요? 뚜루뚜 도시말라 방틱이라 걸릴 줄 몰랐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저 이거만 잠깐만 숨겨와도 될까요? 저희 지금 촬영 중인데 이거만 이거 숨기겠습니다 저희 멤버가 찾아오면 아무도 열어주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숨겨볼까? 내가 이 게임을 이렇게 잘하는 줄 어떻게 아시고 이걸 준비하셨대? 이게 촉이 아닌데 이 아이는 아주 거대한 것 같아 스윌이 안 좋아 근데 난 5번을 안 좋아하거든 근데 2번도 안 좋아 그렇다면 1, 2번 위험해 인생 한 방이다 어딨어요? 미미 가방 어딨지 미미 가방? 식지율을 들고 왔어! 시작! 미미 가방 미미 가방 미미 가방 미미 아까 대파드로 했던 가방 빨리 빨리 나 가기지 여길 등장 누워가 미미 가방 bucks Industries 주택 신녀 Muhammad 이름 절대 못 찾을 거다 결국 eeeee 지혜 부 orders 아뇨 왜 이렇게 멤버들이 난리가 났죠? 뭘 주셨길래? 근데? 생각보다 큰데? 아직 기대되는 꿈은? 남은 거 하나네 뭐가... 잠시만... 알밍을 준다고? 잠시만... 이건 심리쿠시 한 것밖에 돼 시작했어, 시작했어! 야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 전화! 뭐야, 다 부서어!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다 부서어! 오, 야 뭐가 더 왜 이렇게 많아? 부서가니까 닦아! 야, 여기 중에 포식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다 부섰어? 뭔지 모르겠다 며칠에 하나만 포기잖아 너랑 나는 지킬 생각은 없지? 계란도 하나만 해 오케이, 이거 내 거 포기할게! 이게 뜬금없이 저기에 있었어 어디 봐? 저기... 언니 먹을 거라니까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설마 저 산까지 갔다 온 건 아니겠지? 이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우리 간식 박스? 잡고 말겠어 대법 부시겠습니다 네 이거 소품이에요? 얘 소품이라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는요? 여기는요? 화가 있는 것들이구나 이 숨길 화면이 없구먼 금방 갔어요, 금방 채연이 여기구나 야, 여기야 채연이는 여기야 거기야? 주머니 주머니 좀 대판에 야, 채연이 대판에 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됐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밖에 숨길 수 있는데 네, 아 여기 이렇게 털린 것 같은데 끝났네 네, 사장님 거예요 언니, 뭐 좀 찾았어요? 아니, 지금 찾고 있어 숨길 데가 없는데? 없는데 숨길데가? 어디서 숨겼니? 야, 누가 이거 사탕 먹다가 화분에 꽂아놨지? 감독님 죄송해요, 가방 한 번만 뒤질게요 여기 왜 물이 있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고, 현승이 거 있다고, 분명히 어, 밖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왜 이제 여기 없어? 밖에 아리나 뭐 없어? 밖에 생각보다 뭐가 없어 무슨? 15초요? 응 거짓말! 어디서 났어? 화이팅! 엉터게 신경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5초 어때? 15초? 언니, 지금 자기 거 다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가지고 와야 돼 안 되키게 들고 와야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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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져왔어 가, 대박 왜? 가면 가렸어 자기 거 들고 와야 돼, 지금부터 아니야, 10초는 딱 맞게 와야 돼 얼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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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얘기해? 나, 뭐 하는 거야? 이건 숨길 곳이 한 것밖에 돼 나, 뭐 하는 거야? 사과서 쉬려고 차가워 차가워 어? 차가워 그가 아파, 그가 아파 어려워, 어려워 더 어려워 뺏어 빨리 텅 와, 씨, 어디서 숨겼어? 와, 씨는 어디서 숨겼어? 아 지효꺼야? 너 언제 가져왔냐? 야 이거 왜 다 속였어? 10분 지났어! 그래 나 10분 지났는데 속이 속였잖아! 아 이거 왔어! 언제가 얼마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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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이거 어떻게? 왜 내 손만 뺏어? 뺏어 다시 이거 놓으면 뺏어 아니야 가! 보이시나요? 아 지효꺼야? 맥끈 야 이거 못 다 죽였어! 대박 이게 어디 썼어? 달고나 누구야? 나 야 잘했다! 야 아린아 너 대파지? 아린이 죽었지? 내가 대파야! 너 대파야? 어! 아린이는 뭐야? 나 되게 교묘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터련더라 아린이는 무슨 거 아니야? 나는 지효언니가 제 거를 죽이는 걸 봤으면 바나나? 아닌데 바나나? 바나나 내가 죽였는데? 바나나 나도 부수어 바나나 다발? 나야 나 바나나 너 뭔데? 내가 진짜 기발한 내 싱크대 그 음식물촌 있잖아 거기다가 내 꼬깔콘이었거든요? 휴지를 싸서 넣었는데 언니가 무릎에 쳐 버려 제가 제가 생존장 오엠지 고등학교 비니 우리 학생은 짱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생존장 능력을 보여주어 타혜 모범이 대학기에 이 상장을 수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하니 집기다 하지 않으면서 생존장이 그러다 저예요 미라클 미라클 제가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하네요 네 오마이걸 닮은 언니들 TMI가 너무 궁금해서 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리마야 TMI 맞추기 시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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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TMI를 여러분 내도록 할게요 네 승희의 현재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노래는? 일단 우리 노래 아니고요 아이유 선배님 노래 아니에요 하여 그러면요 최근에 제가 이걸 부른 적도 없고요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팝송이에요? 팝송이에요 비욘세 노래에요? 아니에요 앤마리의 노래 앤마리의? 22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요? 언니는 저 창문 열고 좀 나가주세요 여기가 2층인데 아 근데 제목이 여기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앤마리의 노래고요 가장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히트를 쳤던 곡입니다 근데 호덕언니가 말한 거 아니에요? 호덕언니가 말한 거 같은데 정답은?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E002 와 와 아린이 빼고 맞은 거야? 네 아린이 빼고 맞혔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곡이니까요 맞아요 승희의 최근 관심사 세 가지는? 세 가지 너무 많은데? 세 가지 너무 많아 제 뇌를 읽으세요 여러분 언니가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 하나 둘 셋 짜잔 답을 공개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옷 고양이 염색옷 고양이 김지효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지효만 정답으로 치겠습니다 언니가 어제 카톡으로 요즘 사진에 관심이 많아져서 라고 보냈어요 너 그림 관심사가 아닌데 왜 맨날 그리고 앉았어? 야 너 유아 좋아한다 했잖아 염색 다 했잖아 야 너 염색 다 했잖아 아니 염색도 머리 뭐 바꿀지 또 바꿨지? 또 해 이거 너무 예쁜데? 다시 좀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 야 그걸 이뻐 자 감사합니다 지효가 가장 최근에 통화한 멤버는? 나 지효랑 통화해 본 적 없는데? 나 지효랑 통화해 본 적 없는데? 저희 통화 안 해요 나 데뷔하고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지효랑 전화한 지 제일 최근에 한 개인 퀘톡? 이거 필릴로 가야 돼 필릴로 가야 돼 자 갈까요? 네 잠깐만 저쪽 쓸게요 다 자기 이름 쓰면 돼요 네 정답은요 야 나랑도 최근 했잖아 아린이는 엊그저께인가? 아 엊그저께 했어? 아린이한테 정말로 정말 드문 일이죠 카톡을 화사해 주셨어요 화사 받았네요 찌르고 사라져요 어 맞아 맞아요 저는 오지도 않아요 이유가 있겠죠? 네 갑니다 아린은 얼굴을 가려주세요 아린이의 얼굴 사진의 점 위치를 표시하시오 이거 왜 몰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오른쪽 아니면 왼쪽인데 왼쪽 눈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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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눈밑 난 정이 없다 아이 뭐야 이거 뭐냐 그래 왼쪽 눈밑 근데 언니는 옆에 가있어 난 눈빛 나니까 내가 원래 수단층이 좀 있어 수단층? 뭐래? 여기래 여기 여기 위치가 가운데 여기를? 아 방향 고민했어 중간인 건 아는데 야 근데 솔직히 제일 가까운 사람 골라야지 이게 다 틀린 거야 어쨌든 아린아 솔직히 이건 모르겠어 이건 아니지 야 나는 너 피부가 너무나 깨끗해서 없는 줄 알았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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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라도 찍고 있겠다 아휴 아 이거 솔직히 비슷한데 그게 미세요 이거 미미 언니 거 미미 언니 야 저건 반대야 그러면 저는 저로 하겠습니다 야 너 죽었다 쟤? 언니 아 진짜 나 미 얼굴 따라 그렸을 뿐이야 뭐라고? 이거밖에 아니었어 이 일자리 참맛이었어 아린이 가장 좋아하는 향초의 향은? 근데 그거 이름을 다 모르는데 근데 뭐 그냥 무슨 향 무슨 향 아 그렇게 저 기가 막힌 답 하나 나옵니다 선생님 저거는 향이 아니지 않아요? 언니! 하나 둘 셋 피톤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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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고 가실게요 피톤치드 피톤치드는 나무에서 나오는 어딘가 나오지 않을까 향 중에 제일 많이 들어봤어 지금 저에게서 피톤치드가 나오고 있나요? 향수도 아셔서 몰라요 뭔데? 체리! 체리! 근데 너 향수는 플로노 향수 좋아하잖아 다 플로노 계열이잖아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향수에 대해서 아린이 살냄새 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없네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린이 문제 아무도 못 맞췄어 유아가 가장 많이 하는 잠꼬대는? 저는 이거 제가 봤어요 이거 부정하면 말이 안 돼요 가끝이 차에서 살짝 난 봤어요 너무 쉬워 하나 둘 셋 눈 뜨고 자는 거 오 맞아 눈 뜨고 자는 거 오 맞아 눈 뜨고 자지 눈 뜨고 자지 눈 뜨고 자지 sorry 거기 숨는 잠꼬대라고 있어 언니 잠꼬대 많이 하잖아 아니 차에서는 살짝 귀엽게 호흡한단 말이야 나는 안 있어? 유이는 하는 거 아니야 지윤이가 하는 거 아니야 입술만큼 매력적인ader 유아의 눈동자 유아의 동공 크기는 몇 센치? 이 때로 언니가 어떻게 하냐 edu 3세 아 너무 어려운데? 근접으로 한 1cm가 이 정도 되나? 이건 진짜 힘들다 이거는 진짜 어려워 이게 어디서 지석니야 전 알려주세요, 저도 볼래요 적었어요! 적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이 있어요 어? 있다고? 정답은 아린입니다 무슨 말이야? 1cm? 대박! 연 1.8cm 연 1.8cm가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유아가 생각보다 너무 크니까 언니 진짜 내 동굴이 이만한 줄 아는 거 아니야? 그럼 거의 그... 셋쌉 쓰세요, 셋쌉! 연 1.8cm 와우! 데뷔 후 효정의 룸메이트 순서를 적으시고 아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언니 기억해요? 아 못해 아 기억 못한데 내가 기억나는 마지막 두 명을 적을게요 오케이! 마지막 두 명? 마지막 두 명을 적을게요 오 오오오오올로올로! conserve 你们 Mor Attlich orada 하나 둘 셋 주요 승리 주요 승리 나도 주요 승리 주요 승리 아린, 지호 jer ene 아아악 아린, 지호 하나な 아린이랑 쓰고 큰 방으로 넘어 갔어요 나랑도 썼잖아 승희가 들어갔어 나랑을 제일 마지막으로 썼잖아 아니yan,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큰방에서 지호랑 마지막까지 썼는데? 나 금방 있었잖아. 너 금방 있었어? 언니가 언니가 밑에 쓰고 내가 위에 있었잖아. 승희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언니 이사받는 거까지 승희가 도와줬잖아요. 그렇게 야식장 할 때 나랑 하하호호 그렇게 지내고 VM에서도 나랑 방문해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맞아 맞아. 승희가 막 나 없어 슬퍼하고 그랬어 맞다. 승희지호로 하겠습니다. 승희지호. 언니 언니 지조있게 물어봐. 언니 정답하네 아린지호인데 왜 그래. 아니 이거는 지조를 떠나서 그냥 진짜 승희지호로 표정 진짜 서운해. 서운해. 서운하다 서운해. 야 너 진짜 그루트 같다 머리가 실삭삭해. 넌 왜 해? 얘 이겼어. 나 맞춘 거야. 아 그래? 자 다음 다음 다음은 비미. 팬분들이 뽑은 비미의 귀여운 습관은? 나 이거 뭔지 알아. 그래? 나 모를 것 같은데. 내가 뽑았어. 내가 뽑았다고 네 귀여운 습관. 상처만 남은 미라클이 말한다. 고마워. 그래. 너 이랬는데 틀리면 어떡할래? 난 맞출 거야.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입 꾹꾹이. 나도 입 꾹. 나도 입 꾹꾹이. 입 꾹. 낭배. 입 꾹. 이거. 귀는 존재 자체가 그냥 귀여워.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 솔직히 아까도 이렇게 딱 와가지고. 제가 표정을 그렸어요. 입 꾹. 입 꾹. 그래. 그래서 이거 보조개 보이는 거. 보조개 보이는 거. 보조개 보여서 본다니까? 진짜? 야 이거 봤어 나도. 누구 맞았어요? 나. 나. 난 미라클이니까. 나도 미라클이니까. 나도 그냥 빈이니까. 너무 죄송하다. 미미가 무인도에 데려가고 싶은 멤버 한 명은? 야 무인도는 너는 살기 위해서 가니? 사랑하기 위해서 가니? 야 이거 중요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낭만이 있는 거야? 무인도에서 낭만? 낭만이 있어? 야 그렇지. 살아나와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살아나와야지. 살아나와? 살아나와? 그러면 소정은 아니고.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도 아닌 것 같아. 얼른 쓰세요. 둘 셋. 나 여주면 그래라. 지효 승이 맞아요. 둘이나 적어야 돼요? 네 둘 둘. 야 난 두 개나 그래라. 난 두 개 줘. 야 그럼 두 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아 두 명이라고 얘기해야지. 야 야 눈치껏 알아서 살아. 야! 아니 나 한 명 해야지. 사실 지효 승리해서 제가 개 또는 기적을 일으킨다. 딩동댕동 해서 걸린 사람이 있어요. 누군요. 누군요. 지효. 아윙. 일단 어떡해. 너는 하나 맞켜야지. 오케이? 주인이니까. 나도 감음이 났나? 아린이도 주세요. 하나밖에 없네요? 미미에 유튜브 채널 프로필 사진을 그리시오. 그나마 비슷한 게 승리. 멤버들의 이름은 뭐라고 저장되어 있을까요? 언니 진짜 얘기한 적이 없어. 네 개 맞았어요. 저는 네 개 그만. 그러면 우리들이 물고 가. 그래? 난 오늘은 언니가 메이크업이 예뻐서. 나도 유니를 했어 덤던댄스 1절에 어는 몇 번 나올까? 가사에 어디 던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다른 거 오케이 하나 둘 셋 13번 난 25번 그렇게 많아? 던이? I just wanna dance 이거 있잖아 던이 아니잖아 댄스잖아 댄스 아 뭐야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난 진짜 예리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뇨 아무도 25번 안 썼겠지? 난 진짜 예리해 댄스 저 댄스는 왜 안 했어? 저 댄스 아 그건 안 했어 근데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아 정답은 26번 어? 어? 하아? 어? 하아?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세요 던을 모두 다 세고 가사에 더 따분했 던이가 따분했던 하루아 따분했던 하루아 아니 나 샜는데 왜 13번 나왔냐고 던던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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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셋이 동점이 있군요 우리 셋이 동점이 있군요 그러네 어? 그러면 제 거 TMA 하나 해도 돼요? 맞추기 어려운 거 제 어제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음료 아니고 음식입니다 음료 음료 아아 못 맞출 걸 못 맞춰 못 맞춰 미안한데 미연아 알아 미연아 나도 미안한데 알아 다 됐어요 네 하나 둘 셋 소개국수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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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이거 다 안다고요 아! 이거 보실래요? 아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어? 어떻게 알아? 어제 수은쌤이 아! 한 번 먹고 계셨어요 수은쌤이 초개국수 시켜가지고 한 입 먹어봤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진짜 디테일하죠 한 젓가락 아 한 젓가락까지 써야 되는 거만 썼지 나도 야 무슨 거바로야? 본인이 적으셨어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어제 집에서 마지막으로 저걸 먹고 나갔거든 근데 사실은 또 초개국수 맞잖아 초개국수가 정답이야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우와 나 초개국수 먹었구나 아 쏘리 쏘리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죠? 가위바위보 하자 그냥 그래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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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스 예서 감사합니다 30초 시작합니다 시작 작곡! 세인스에 저희 앉으세요. 나와! 뭐야? 자, 해봅시다! 다음 탭! 다음 탭! 다음 탭! 다음 탭! 다음 탭! 던더 탭! 가자! 던던댄스! 아니, 저기 흰색 밖에 안 보이는데 뭐가 있다고요? 청소부장! 던던! 한 번만 더 배치면 안 돼요? 시작한지도 몰랐어요! 시작한지도 몰랐어요! 정답! 던던댄스! 어? 제가 던던댄스 했잖아요! 던던댄스였는데? 던던댄스인데? 금리 있어? 안 지났어?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정답! 딘딘댄스! 청소부장! Rend2 Herven 먹은데요? 아 갔어! 헐! 언니가 한 장을 얻어버렸다고! 정말ineet 택배를 낮춰서 입을hero 안돼! 자, 갑니다! 야호야! 오케이! 음악 부담! 따랑! 지효 지효 한번 해봐봐 지효 지효 잘할 것 같아 나 못 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사니이. 미니ест abotb 새윤! 파란! 검정! 파란! 나와! 나와! 와! 야, 그 치즈볼 내가 찍어놨으면 뭐고 그래?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쿵놀래방 어, 쿵쿵이? 음악 부장! 나 쿵쿵이 엄마니까 그래요 쿵... 이 노래 모르는데? 호이, 이 노래 모르오? omega 오린 송아지가 부 slipp하게 앉아 ітиck & 이렇게 저 문예야 청소 보자! 쿵링 쿵쿵 지갑 푸뚜막 쿵쿵쿵 쿵꼬 쿵쿵쿵쿵 쿵마쿵 쿵마쿵 쿵쿵쿵가 뜨거쿵 우와! 나와! 오! 맛있습니다! 미미는 잘하네 지아 쟤 오늘 맛별 다 보고 가야겠다 미미는 잘하네 먹고 싶어... 미미는 먹는 거 아니야? 야 민 피디 보는 거 아니야? 민 피디! 민 피디! 다음 해! 다음 문제! 말 쪼! 보이는 대로? 나 봤어 미라클! 여섯 명 반장! 거울궁주! 쿵쿵이! 망! 다섯 명! 다섯 명! 아... 다섯 명! 살아가라! 정말 현기증이 난다 왜 이렇게 어려워? 할 수 있어! 쿵쿵이만 할 수 있어! 쿵쿵이! 다섯 명! 단어 맞추기?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올라오고자! 다섯 명! 빗물장환! 다섯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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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나와! 지효 나와! 지효 나와! 지효 나와! 지효 나와! 지효 나와! 와, 저게 왜 보였어? 빗물이 좀 가는데? 나 저게 안 보이던데? 다섯 명! 안 돼! 빨리 먹어! 빨리! 이렇게! 이렇게! 물꽃놀이! 음악부장!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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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앨베도! 계속 넣었다! 다운! 빨리빨리! 녹여, 녹여! 안 돼!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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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 업이래! 색깔! 색깔! 연습해! 우와! 파랑! 검정! 초록! 파랑! 파랑! 빨강! 초록! 검정! 파랑! 파랑! 검정! 파랑! 초록! 성공! 언니 나와! 언니 나와! 빨리!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거 빨리 빨리 해야 재밌네! 반쇼! 반쇼! 지효 보자! 반쇼! 9명! 10명!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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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내 거 자꾸 까먹어! 킁킁! 아! 킁킁! 이리 봐! 어! 어머! 크흠! 킁킁! 긁킁!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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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킁! 킁킁! 지나서 가자!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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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가자! 킁킁! 대가! 킁킁! 킁킁! were you ready 아 드디어 내 코드 주스를 먹을 수 있다 전송 해보자 정송 해보자 야 층층은 원래 저렇게 하는 거 아냐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로 진짜 내가 보여줄게 나 스스로 틀리면 보여줄게 시이이이 mistake 삐쿵삐쿵쿵쿵쿵디 쿵매 쿵매 쿵쿵지 따쿵따쿵 사탕쿵 시작 둘 다 보자. 시작! 위큰 위큰 킁킁리 킁킁킁지 따끈따끈 사큰꼰 띠뚬 띠뚜 띠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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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비쿠 비쿨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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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메 리 원래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삐쿵삐쿵 쿵쿵 리 큰메큰메 쿵쿵지 따쿵따쿵 차쿵쿵 티쿵띵 승희야 네가 성공하는 게 맞는 거 같다 시작! 삐쿵삐쿵 쿵쿵 리 쿵매쿵매 쿵쿵지 따쿵따쿵 싹쿵쿵 티쿵티쿵 물쿵 리 푸푸푸쿵 개구리 집게 집게가 어제 물쿨 따 아, 배불러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 배불러 미르크 바나나 알러비 원숭이 아, 너무 좋다 네명 나오세요 빨간, 녹색, 파란, 흰색, 무지한 아, 거의 다 했는데 아, 대박 와, 이렇게까지 많이 맞췄는데 잘 예, 설 유한은 몇 명일까요? 미라클 걸공주 열 명 발사 열한 명 한 문제 남았어, 한 문제 남았어 근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동점이 되지 않아요? 저도 게임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맞아, 너 참여하는 게 낫지 그럼 내가 좀 먹고 있어도 되겠니? 나도 우리 갈까? 아무도 안 먹은 거 같은데 나도 먹으라고 먹어라, 먹어라 내 젓가락 여기 있어 얘는 하나도 포기할게요 아린이는 몇 명일까요? 어머, 어디 있어 아린이가? 있긴 해? 반장, 한 명 거울공주 없다 거울공주 셋 반장, 두 명 반장, 두 명 반장, 두 명 찍었어요, 사실 어디 있어? 몰라, 저기 아래랑 여기 아래 아, 더 큰 게 있구나 야, 승희 형밖에 안 보인다 나도 승희 언니가 오시감이어가지고 저거 맘에 든다, 저 사진 야 네, 먹장 OMG 고등학교 김지호 네, 위 학생은 짱 선발대회에서 엄청난 먹장력을 보여주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받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10초 동안 10초 동안 제 좌우명이 있는데요 인생은 한방입니다 너무 barrel 정말 수 Brahμά 이겼거든요 그냥 11초 동안 7초 Para mi 10초 동안 3명 아멘